충남도는 공주, 송선, 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 0.9제곱킬로미터를 2026년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 지난 2021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으며 당초 지정기간은 오는 20일까지였으나 사업 초기 단기인 점을 고려해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정된 계룡 하대실 2지구는 오는 2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두마면 농소리 26만여 제곱미터 지역은 앞으로 계룡시장에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